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메블룻 카브소글루 터키 의무장관이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폭로했습니다. 카브소글루 장관은 터키 하버 튀르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S-400 방공미사일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여러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S-400 미사일을 직접 주기가 힘들면 제3국에 가져다 놓으라면서 그 방편으로 우크라나에 제공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우크라나에 가져다 놓으면 눈치껏 기미를 빼겠다는 심사였습니다. 카브소글루 장관은 이같은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주권의 문제라면서 미국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터키의 주권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터키가 돈을 주고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S-400을 왜 미국에 넘기느냐고 설명했습니다. S-400 방공미사일은 미국이 상당히 공포스러워하는 무기입니다. 터키가 S-400 방공미사일을 구입한다고 해서 미국은 터키의 F-35 판매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터키는 그래도 할 말을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나에 무기를 지원하라는 것도 터무니없는 데다 이를 통해 러시아 방산기술을 취하려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브소글루 장관의 이같은 태도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대해 무기를 내놓으라든지 특정 국가에 지원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있을 수가 없는 주권침해입니다. 이제 우크라나에서는 길거리에서 남성을 사냥하는 징병에 이어 또 다른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거리를 주행하는 차량을 무조건 세운 뒤 운전자가 남성이면 끌어내리는 수법입니다. 징병 요원들이 창문을 열고 다짜고짜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 하고 차를 세우면 운전자는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야타가 아니라 야 내려 징집인 셈입니다. 길거리에서는 아이들이 군복을 입혀놓은 마네킹에 주먹질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네티즌들은 이를 가리켜 우크라나식 반격 공세를 하면서 한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의 민생고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있는 집 자식들은 바와 나이트클럽에서 흥청망청되지만 보통의 시민들은 가진 귀중품들을 빵과 바꿔먹습니다. 대도시의 전당포는 간이 빵집으로 변했습니다. 한 노병이 소중하게 간직하던 훈장을 맡기고 빵을 타가고 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난민들 가운데 여성은 이제 몸을 팔게 생겼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현지 집주인들은 우크라나 여성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난민들도 갈수록 지원이 줄어들고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선택이 없다고 가디언진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바흐무트에 머무르고 있는 바그너 그룹의 수장 뿌리고지는 러시아 국방부로부터 전투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탄약보급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바흐무트에서 계속 작전을 수행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로비킨 장군이 러시아 군내 소통 창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그너가 현 위치에서 철수하고 체첸 부대와 임무 교대를 한다든지 하는 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향후 바흐무트의 전개 성능은 산하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